휴게소 여행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휴게소 먹거리인데요 든든한 한 끼 식사는 물론 다양한 간식들까지 휴게소의 맛있는 유혹을 소녀들은 지나칠 수 있을까요? 폴란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레스토랑이 그냥 도로 음식이 없습니다 휴게소는 한국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다양한 나라 휴게소에 가봤거든 어디 어디 가봤어요? 일본 우리 같이 가봤고 밀라노 이탈리아에서 가봤고 두 개가 왔네? 나 한 열 개 갔다고요 그런데 둘 다 먹을 게 별로 없었어 오케이 크라이스 오 시스 시스 jego가 다 먹은 뒤로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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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 걸프. 어. 가운 가운 가운. 오케이. 오! 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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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ack Zeregen, I want to burn chicken. 응. 고! 안녕하세요. 뭐? 아, 치킨? 네, 치킨. 네. 네. Only 치킨, right? 응. 감사합니다. 음. You? Me? Me? No.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나? 아, 근데 여기서는 참기 힘든데. 아아. 음. I want something sweet. 음. 아, 단 거. 아, 단 거. 아웃 사이드 스윗스. 오. 아, dú 아 jogos. 아ں. 아,otto? 내가 찾았던 사람.. 아 저리! 누膽 이ängen이다. 감사합니다. 와.. 죄송합니다.